월! 월! 주인! 밥 달라멍! 밥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프다 멍! 아 아까 먹었잖아. 안 돼. 그럼 간식이라도 달라멍! 아 간식도 안 돼. 그럼 주인! 산책 가자 멍! 지금 가야 된다 멍! 산책? 가자 가자! 산책 가자! 산책!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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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월 월ох아! 오늘 좀 피곤한데? 내일 가면 안될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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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쥡 좋아net! 지금 가야된다 멍! 일어나라고! 안은 데! 안은 데! 내일 가면 안될까? 귀찮아서 말이야. 일어나라 멍! 불 호내 해. 야 일어나라고! 미안. 진짜 치사하다 뭐. 미안. 이게 무슨 냄새야? 너한테서 약간 좀 꼬랑미가 나는 것 같은데. 목욕할까? 목욕. 싫어. 도망쳐. 어딜 도망가. 목욕하러 가자. 말아몽. 목욕이 정말 싫다. 흙빛이 아주 따사롭다. 한숨 짜볼까? 우리 니아고양이 잘나고? 엄청 귀여워. 이렇게 만져볼까? 만지지 말라. 진짜 짜증난다. 만지면 할킬거다. 진짜 못찾겠네. 배만구 갈게. 이거 나오래. 이거 나오래. 으악. 으악. 내려가. 나 이제 사러 가볼게. 안녕.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인간. 자기 멋대로떠. 인간은 풍물들을 아껴 주지 않는다옹. 인간은 통물을 아껴주지 않는다 멍 너 왜 나 따라하냐 내가 할 말이다 멍 너 진짜 고양이 아니랄까봐 싸가지가 넘었다 멍 이게 미쳤냐 이게 너 뭔데 멍 그래그래 동물들이여 싸우지 말거라 못찾겠대요 너 딱 꼭 있으라 멍 뭘 어쩌게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멍 어디갔어 죽으십녀 너 안내려가다 이러지마 멍 그만 이제야 조용해지는군 그래 난 동물들의 신이다 그래그래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 가져와버렸지 어쩌라고 응? 야 신님이라잖아 멍 어쩔어째 신님은 어떻게 한거냐오 하하하하 역시 고양이답게 싸가지가 마가지야 그래 너희들의 소원대로 인간과 동물이 반대로 되게 해주지 응? 난 그렇게 해달라고 한적이 없는데용? 저도요 멍 응 빠이빠야 내가 하고싶음 하는거다 삐비디 바비디 애니멀 뿌우우! 어? 진짜 우리가 두발로 걷게되는 사람이쁬다 멍 너 진짜 못생겼다 너도 마찬가지거든ū 아우 난 집으로 가볼게요 내가 진짜 인간의 죄인 진이 되었잖아 일로와 산책가자 여맨아 귀찮은데 한 번만 가줘 지금 온몸이 엄청 근질근질거려 이 뛰고 싶은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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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그래 뭐 한 번은 가줄게 주인 나도 마침 나가고 싶었던 참이었거든 이리와 약간 바퀴벌레 같다 자 주인 산책이다 물어와 잘했다 잘했다 멍 즐겁다 즐겁다 물어와 물어와 산책은 정말 즐겁다 멍 나 나 물어왔다 시끄러워 뿅 산책도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다니 이런 개꿀이 어딨냐 멍 그야말로 나같은 강아지가 누릴 수 있는 꿀죽의 개꿀이다 멍 으흠흠흠 쒸흠흠 걷다 오줌써는 안돼 쒸흠! 쒸흠! 음 시원하다 음 너는 실수했으니까 오늘 간식 없다 멍 어? 어? 음 영현아! 영현아 간식은 줘야지! 재밌다 재밌다 몽! 취이는 이런 행복을 맨날 누리고 있었다니 몽! 영현아! 영현아 제발부터 함께 간식점 줘! 난 간식점 한단 말이야! 가자 집에 가자! 어? 거기 길거리에 있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몽! 이리와! 멋있는 냄새 나! 안 돼! 으흐흐흠 나도 산책 갈 때 매번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을 못 갔지! 취이는 내가 하고 싶은 곳만 가야 된다 몽! 마저 네가 먹고 싶은데! 취인! 취인한테 꼬랑내가 나네! 오늘 넌 샤워다 몽! 내가 오늘 박박 씻겨줄꺼다! 따라와! 어? 싫어! 이리와 이씨!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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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오늘 샤워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고 싶다. 만지고 싶다. 만지지 말라. 제발요. 만지게 해주세요. 계속 만질라 그런다. 맞다. 생각해보니 맨날 나만 당하잖아. 너도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여운걸? 나도 만져봐야겠다. 위로래요. 그런게 어딨냐?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관계적으로 만지니까 너도 기분이 나쁘지 않냐? 나도 같은 느낌이었다. 안 돼! 안 돼! 다시 너라고 시네모 만지지 말래요. 알겠냐? 여기 빠져버리래요. 장군 완료래요. 난 이제 낮잠이나 잡을테네. 방해하지 말래요. 알겠냐? 낮잠이나 잘거래요. 간식 사러 지금 정육점이 왔다 멍. 간식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멍. 여기가 정육점인가 멍? 고기들이 엄청 많다 멍. 진짜 맛있겠는데? 주인, 너 왜 떨고 있냐 멍? 왜 그러냐 멍? 어서오쌍. 반갑다 멍. 처음 와서 그런데 맛있는 것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멍? 알겠쌍. 여기에 엄청 큰 고기가 있쌍. 맛있겠다 멍. 손질 다 해놨다녕. 음... 음... 이거 무슨 고기냐 멍? 돼지고기? 멍? 그건 무슨 소리냐 꼴? 동물을 왜 먹냐 꼴? 어? 아 맞다. 너 돼지였지? 미안하다 멍. 음...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 꼴. 이건 사랑 고기다 꼴. 어? 사먹을 꼴. 어제 들어온 씽씽한 사랑 고기다 꼴. 엄청 맛있으니 사먹어봐라 꼴. 인간들이 오늘 키우고 먹고 난 이렇게 바뀌자마자 내 사육사를 고기로 만들어 쌩. 생각보다 꼬들꼬들하던데 말 쌩. 꼴. 어? 음... 아이 주인 너무 떨지 마라 멍. 아이 이거 인간 적립점이었다니. 어? 인간이 여기서 응? 인간 사냥 도구 돈으로 유인했구나. 어? 맞다 쌩. 어... 나중에 오겠다 멍. 음. 꼴 꼴. 어? 그 고기. 그 인간 고기 뭐냐. 어? 어? 그 꽤나 신선해 보이는데 꼴. 손질 좀 해줘. 꼴? 아니다 괜찮다 멍. 맛있어 보이는 걸 못 참겠다. 나중에 오자. 나중에 오자. 꼴. 엄마 가자. 엄마 가자. 사랑 고기였다니. 주인을 보고 침을 흘리다니. 이건 좀 그렇다 멍. 주인 괜찮냐 멍? 어? 난 괜찮아. 응. 산책을 내 마음대로 나가는 건 좋지만 주인이 위협당하는 건 싫다 멍. 다시 되돌려달라고 해야겠다 멍. 가자 주인. 어? 하이. 저기 동물신님. 동물신님. 어? 아잇. 게임 그만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어. 저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은데요. 응? 아잇. 왜? 즐겼던 거 아니었어? 아잇. 그건 맞지만 주인이 너무 위험해요 멍. 그럼 다시는 이런 자유를 느끼지 못할텐데도 괜찮다 이 말이야? 멍.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도 주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멍. 원래대로 되돌려달라 멍. 오케이. 알았다. 네 말대로 되돌려주겠다. 잠깐이다. 응? 이건 불공평하다. 난 지금이 좋다. 응? 이게 끼지 말라 멍. 컹. 지금 내 주인이 위험하다 멍. 멍. 굉장히 많이 났냐옹. 알았다옹. 알았다옹. 진정하다옹. 그럼 이제 다시 원상태로 바꿔주도록 하지. 응? 비비디 바비디 애니멀 부枫. 원래대로 돌아왔나? 다행이다 멍. 주인도 멀쩡해보이고. 퓨. 난 그래도 산책은 자주 안가는 주인이라도.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 같다 멍. 퓨. 어. 여맨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산책! 산책할 것! 좋다멍! 빨리가자 멍! 멍멍멍멍멍멍! 아 만지지 말라옹! 이 피한테 말미절해선 목이야! 이거 노래야옹! 이거 노래야옹! 어? 기붓지? 어? 맨도맨도님! 별신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하네 키키님! 이경혜님! 밀써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성영님! 박근혁님! 권지혜님! 오잘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킬루씨님! 박재현님! 장아름님! 신영서님! 우후님! 남대영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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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티비님!